색깔은 이쁘네 우와 우리 밭에 고추 예쁜 색깔만 이렇게 다 가져왔네 갈치 오늘 잡아온 갈치로 갈치조림을 했습니다 그리고 갈치구이도 가지무침도 빨리 맛나게 한번 드셔보세요 맛이 어떤가 한번 평가를 해 주시고요 오늘은 우리 엄마가 왔습니다 우리 신랑은 일을 이제 금방 하고 아직도 새 옷 안하고 옷 입은 거채로 오! 자색고추 어때요? 무슨 맛이에요? 자색맛이에요 자색맛이에요 아 진짜 자색고추는 껍질이 한번 보여줘 봐요 얇은 거 같아 조금 얇고 아삭아삭해 그쵸 음 거추가 봐요 색깔별로 다 있네 헤헤 열무김치 엄마가 와가지고 열무김치 담아 주고 있습니다 요게 찹쌀죽거려서 이거 지금 설탕을 조금 넣었어요 아삭아삭 고추가루 와 이쁘다 음 이쁘다 딸기 빙숙 그러다가 그러다가 찹쌀떡을 추가 요거는 뭐지 여기 음 맛있겠다 빨리 드세요 여기 엄마랑 엄마 핸드폰 하지 말고 빨리 이거 드세요 드세요 하하하 우리 신랑도 지금 핸드폰 하고 뭐야 지금 빨리 얼른 드세요 음 먹음직하다 여기다 찹쌀떡 있잖아요 여기 같이 이렇게 섞어가지고 요렇게 하나 드셔봐요 아삭아삭 으음 딸기 음 딸기 요렇게 하나 먹었다 하는데 음 음 음 으음 으음 하핳 으음 아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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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자 요거는 수미 감자죠 수미 감자 요거는 빨간 감자 엄마가 또 내 보고 우리 텃밭에다가 감자 좀 심으라고 이렇게 또 손질 해가 주네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요 잘란 부분을 밑으로 이렇게 하래요 한번도 안심어 봤지만 한번도 도전을 해 봐야 되겠어요 무엇이나 내 손으로 심어서 내 손으로 가꾼 농작물을 먹어야 음 건강하대요 우리 엄마가 또 내 보고 하라 하네요 엄마는 나한테 일만 시켜 그냥 흐흐흐흐 우리 엄마는 왜 말을 해도 대꾸도 안해줘 응 응 대꾸도 안해주고 응 표정도 없고 왜그런데 자 우리 엄마네 집에 고추밭에 왔습니다 요거는 초튠지어 우로 자르는 고추 우와 튼실하게 그냥 많이 자랐습니다 우와 이 고추는 이렇게 많이 올라갔네 우리 집에 있는 자색고추 그거 하고 또 약간 틀린 것 같은데 요거는 뾰족뾰족한데 호호 이 자색고추가 색깔이 요렇게 여러가지가 있네요 제일 마지막에는 이렇게 빨개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뭐가 음 요것도 이렇게 요런 고추 요렇게 요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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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하늘고추 요거 요거 요거는 이제 보라색 치료 보라색 치료 그니까 요거 진짜 이뻐 요거는 빨개지네요 그리고 그 내 안그래요 원래는 녹색 녹색 담에 요 자색 담에 빨갛게 돼버려요 이게 다 긁더라구요 그리고 요거는 요것도 초면은 녹색 요렇게 초면은 녹색 요렇게 초면은 녹색 요렇게 그리고 약간 으여 이건 뭐야 이거 물크러졌다 이거는 요것도 빨개지니까 보라색 6호 저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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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라색 6호 요것도 요 보라색 요거 있네 그러면 그거는 보라색 7호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또 틀린건데 그러니까 응 또 틀린거라 저거는 미니 5호인데 이렇게 되더라고 이거 요거요 아 아 이것도 우리집에 있어요 요거요거요거 요거 내가 이거보고 방울 방울 그거라 그랬어 이거 쓰겠다 요것이 미니 5호 아사기 고추 이거 보고 아 내가 이거 보고 토마토 고추라 그랬어 토마토처럼 동글동글하다고 아니 그래 아사기 아사기 우리집에도 요거 하나 있어요 요거는 어떻게 요렇게 딱 하나 달랬대 5호 2개 아 요거는 내가 지금 또 후에 심은거야 고추 후에 또 이렇게 심어 놓고 아이고 진짜 우리 엄마도 고추를 엄청 잘 키워놨어요 오 이거는 청양고추라요 아니 이거는 아사기 1호 아사기 1호 맹중국고추라요 맹중국고추라요 근데 이거 진짜 잘 달랬는데 오일고추가 진짜 가야 1호 한고랑 닭이잖아 우리집에는 이거 없는데 한고랑 닭이야 저거 음 음 아니 이게 우리집에 있는거 굵은거 아닌가 엄청 굵게 되는거 이게 제일 큰거는 어떤거라요 이런거 아닌데 아닌데 이거 이거는 아사기 아사기 1호 4 4개 하나 둘 셋 4개 다 같은거 요거 좀 잘라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저 잘라야 되는데 뭐 그냥 내버려뒀더니 이제 됐네 아 이게 아사기 아사기 1호 아사기 1호 세가지고 하니까 요거는 아사기 2호 아 아 이거가 아사기 2호구나 이것도 우리집에 있어요 이것도 있어 아사기 2호가 딱 4포다 응 요건 저 된지 요거 다 요거는 그거란 말이야 핑크인가 했지 어 고추 이거 4호 근데 이런게 나왔어 분홍인데 이렇게 되면 어땠어 이 사람들이 이거를 잘 먹고 잠시 재밌는걸 수능 수능 조용하다 수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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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요 이쁘다 수능 여주도 달랬어요? 오 여주 많이 달랬네 이거 빨리 이거 말려도 되는데 여주가 우리 거보다는 덜 크다